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끝도 시작도 한 줄이다 지구가 영가로 돌아간다는 말을 대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콩을 심었을 때 끝이 콩으로 나오니 끝도 시작도 한 줄이고 하나로 기결된다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끝에도 그거 아니면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콩 심을 때 콩이 안 나오거나 콩이 나오거나 두 가지 밖에 없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먹을 때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끝줄이다 한 줄이다 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각도에서도 또 한 줄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채널을 구분에 맞출 때는 구분 쪽으로 주파수가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개체의 삶을 산다면 삶 자체가 개체로 한 줄 쭉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전체의 삶은 대원의 삶을 사면 쭉 대원의 길이 열려서 가는 것이고 이렇게 시작할 때 주파수가 정해지고 그 정해진 라인을 우리는 타고 가게 된다 예를 들면 고마움으로 시작해서 가면 결국 고마운 라인을 그 라인, 즉 그 줄을 쭉 타고 가니까 주위에서 도와주는 기운을 만나서 잘 풀리고 자기는 고마워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 그 불평불만한 라인을 타고 가니까 그 쪽의 인연들을 만나서 늘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을 자기는 만나게 된다 왜? 그 줄이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파수가 같은 라인이다 우리는 에너지로 되어 있고 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